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함께 만들어봤으면 하는 예문을 드리고 댓글로 생각하시는 영어 문장을 남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아무도 안 남기시면 어쩌나 하고 혼자서 벌벌 떨었는데 다행히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문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를 잡아내기도 하고 또 겸사겸사 새로운 표현도 익힐 수 있고 나름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숙제라면 숙제인 것처럼 예문을 드릴 거예요. 영작을 하셔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압니까? 제가 나중에 먼 훗날 백만 유튜버가 되어서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서 마음으로는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정신 차리고 입으로 터져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 식당 보는 거 되게 당연해. 몇 년 전만 해도 한인 타원 아니면 차는 거 거의 불가능했는데. 근데 나한테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자주 먹는 건 좀 힘들더라고. 미국에서 외식하는 건 좀 비싸기도 하고 말이야. 내 생각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 요즘 미국에서 한국 식당 보는 거 당연해. 뭐뭐 하는 것은 뭐뭐해. 이 감각을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주어를 봤더니 앞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뒤로 보내고요. 자연스럽게 it is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it is 당연해. it is natural. 또는 이거 놀랄만한 일이 아니야. 정말 당연한 일이야. it is not surprising. 정말 당연한 일이야. it is common. 이상한 일이 아니야. it is not unusual.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묶어서 기억하겠습니다. it is natural. it is not surprising. it is common. it is not unusual. 근데 뭐가 당연하냐면 요즘 미국에서 한국 식당 보는 거 to see 보는 거 몰려 Korean restaurants 어디에서?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장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게 아메리카라는 것은 보통 대륙을 말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남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보다는 in the United States 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더 달아주실게요.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요즘에 this days 그런데 여기서 한국 식당을 보는 거 할 때 보다 동사 C를 쓸까 watch를 쓸까 look at을 쓸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C 동사를 보시면 화살표가 그냥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서 보는 것 바로 C 되겠습니다. 한국 식당을 보다 내가 그것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바로 C Korean restaurants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look at을 보시면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바로 뭔가를 주시하다 바라보다 한 점을 보는 것 그게 바로 look at 입니다. 나를 봐 나 좀 봐 look at m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마지막 watch를 보시면 내 눈에서 화살표가 튀어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바로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하시면 되겠네요. It is natural to see Korean restaurants in the USA these days. 몇 년 전만 해도 한인타운 아니면 찾는 거 거의 불가능했는데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시제에 조심하시면서요. It was near impossible. 뭐가 불가능했냐면 to find 찾는 게 불가능했어요. 우리말에는 빠져있지만 뭘 찾는 건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앞에서 Korean restaurants 한 번 썼으니까 영어는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Korean restaurants 다시 쓰지 마시고요. 원 이라는 그냥 대명사를 가지고 올게요. It was near impossible. Find 원 그리고 한인타운 아니면 모모를 빼고 이런 표현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것이 except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새로운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Other than 기본적으로 except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뭇을 제외하고 except 말고 other than을 많이 써보도록 한번 입에서 달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 빼고는 고기 안 먹어 라고 말씀을 하고 싶다면 나는 고기 안 먹어 I don't eat any meat 고기 안 먹어 뭐뭇 빼고는 except 말고 other than 치킨 치킨 빼고는 고기 안 먹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한인타운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넣고 싶다면 to find to find one somewhere other than korea town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라는 애를 갖다 집어넣어 주실 건데 얘는 문장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다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나중에 뒤에 따로 붙여주셔도 돼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는 이렇게만 하시면 a few years ago 몇 년 전만 해도 미앙스를 넣고 싶다면 even 넣어주시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만 더 챙겨볼까요? 우리 말에서 찾다라는 것이 영어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find look for 이게 있는데요. look for 는 말 그대로 보고 다니는 행동이에요. 아직 찾지 않았어요. 찾고 다니는 행동이 바로 look for 이고요. look for 하게 되면 언젠가는 find 찾게 되는 거죠. look for 는 그 중간 과정이고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find 라는 것. 여기 보시면 you find 너는 찾아 what you look for 네가 찾는 거를 정말 헷갈리지 않아요?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what you look for 네가 찾아다니던 것을 you will find 찾게 될 거야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 is natural to see Korean restaurants in the USA these days. Even a few years ago it was near impossible to find one somewhere other than Koreatown. 그러면 새로 나온 표현 other than 여기에 쓰인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Around 50% of New Yorkers New York 사는 사람의 약 50% 정도가 speak languages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합니다. Other than English at home 집에서 영어 빼고 Around 50% of New Yorkers speak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at home Around 50% of New Yorkers speak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at home I actually had hard time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Getting his books anywhere 이 사람 책 어디에서 구웠는데요? Other tha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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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요 이 사람 책 Amazon 빼고 구웠는데 좀 힘들었어요. I've actually had a hard time getting his books anywhere other than Amazon I've actually had a hard time getting his books anywhere other than Amazon We are not talking about or something 우린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군요 Other than the food 음식 얘기 빼군요 음식 빼고는 우린 정말 음식 얘기만 하네요 We a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other than the food We a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other than the food Other than 뭐 뭐 빼고 여기와 관련된 이디엄으로 요거 기억해 주세요 Other than that 그거 빼고는 정말 유용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Other than that 그거 빼고는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He's doing a fantastic job 뭐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Other than that I think he's doing a fantastic job Right? Other than that I think he's doing a fantastic job Right? Other than that 그것 빼고는 You're basically right 그것 빼고는 당신이 맞아요 But other than that you're basically right But other than that you're basically right Other than 여기에다 To say 붙여서 요 표현도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Other than to say 하면 내가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네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뭔가를 강조하실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영상을 보실게요 I cannot say better than that 이거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없어요 Other than to say It is my distinct honor 정말 이게 나에게 특별한 영광이라고 밖에 말할 길이 없습니다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What to do about that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Other than to say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This is real 이건 진실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that other than to say This is real other than to say This is real I can answer that effectively 내가 효과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Other than to say 이렇게 말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구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 구문입니다 It was not that hard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For me 나에게는요 To find some of these examples 어떤 예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한테는 그렇게 뭐 그런 예문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I can't answer that effectively Other than to say It was not that hard for me to find some of these examples Other than to say It was not that hard for me to find some of these examples Other than to say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It's a very difficult situation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방법이 없네요 Other than to say It's a very difficult situation Other than to say It's a very difficult situation I have no specific response 어떻게 반응할 길이 없어요 Other than to say It's pretty complicated 이건 정말 복잡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이건 정말 복잡해요 I have no specific response Other than to say Yeah, it's pretty complicated Other than to say Yeah, it's pretty complicated 근데 나는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자주 먹는 건 좀 힘들더라고 It is hard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힘들더라고 이런 뉘앙스를 넣어볼게요 It is a bit hard It is a little hard 두 개 합쳐서 It is a little bit hard 그리고 정말 네이티브가 많이 쓰는 취임새죠 It is kind of a hard Kind of 요거랑 비슷하게 It is sort of a hard 그리고 약간 It is somewhat hurt It is rather hurt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표현 이건 좀 꽤 힘들더라고 It's quite hard 비슷한 표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문장 만들기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거죠 For me to eat 뭐를요? Spicy food 그렇게 자주 That a It is natural to see Korean restaurants in the USA these days Even a few years ago it was near impossible to find one somewhere other than Korea town It is a little hard for me to eat spicy food that often 그리고 미국에서 외식하는 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말이야 And It is It is too expensive 외식하는 것 먹는데요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eat out 하셔도 되고요 그냥 eat out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느낌 Dime out 하셔도 되고요 미국에서 In the United States It is natural to see Korean restaurants in the USA these days Even a few years ago it was near impossible to find one somewhere other than Korea town It is a little hard for me to eat spicy food that often It is too expensive to eat out 내 생각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내 생각엔 I think 이렇게 넣어 주실게요 뭐 In my opinion 하셔도 되는데 외식 두 번 정도 하는 거 그런 걸 말하기에는 너무 포멀하게 들립니다 그냥 I think 그 다음에 뭐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It is good 하시면 그건 좋다라고 그냥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건 좋아 근데 좋은 것 같아 어떤 가능성을 얘기할 때 It could be better It could be better I think It could be better 뭐가요? 두 번 정도 가는 것 가는 것 To visit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근데 두 번 정도 어떤 가늠을 하는 거 About twice a week I think It could be better to visit About twice a week It is natural to see Korean restaurants in the USA these days Even a few years ago It was near impossible to find one somewhere other than Korea town It is a little hard for me to eat spicy food that often It is too expensive to eat out in the USA I think It could be better to visit about twice a week 이렇게 해서 댓글에 남겨주신 문장을 바탕으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보고요 또 새로운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영상 하나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남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말고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뭐뭐하는 것은 뭐뭐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 나온 표현까지 other than 꼭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